음... 헬스 리드님 어서오세요 스카이퍼 하세요? 안해요 아우 매워 얘 집어넣고 오케이 뛰어 지금 벽이 거의 다 왔죠 지금 마지막 4명 남았습니다 스태미나 왜이러니? 왜이러 헛헛거리니? 지금 일어나라고 싸울 것 같더라 일어나라고 싸울 것 같더라 왜이러 무거워 뛰어 일어나라고 어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버리면 안돼 일어나라고 싸울 것 같더라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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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추천좀 해주세요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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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여기 눕혀놓은 애가 겁당 많은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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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하나 태어났고 빨리 와 빨리 헤이 컴온 얘 어디갔어? 스태고 어디갔어 스태고 어디갔니 스태고 어디갔니 스태고 야 지금 바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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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고 나발이고 이씨 지쳤어 뭐 이러면 그지같아 먹으라고 이 개개끼야 자 한번 뛰어뛰어 뛰어뛰어 야 니네가 일어나야지 내가 우승으로 하지 지금 세명 남았는데 망을 놈들아 니네가 일어나야돼 혼나 빨고 혼나 빨고 네 목말라가지고 지금 과일 먹었습니다 나 지금 스태고 한마리로 싸워야돼 내 지금 맘모스 눕혀놓은게 한 세마리 네마리 됐는데 어우 씨 맘모스 휘파람은 겁나 불어오지만 아무도 안오고 흔히 어서와요 아 나 진짜 이 망을 놈 어디야 일로와 전쟁이 들어가기 전에 옷부터 좀 만들고요 가죽이 없어 야 15분 남았는데 여기 어디니 잠깐만 반대인가? 왜 피트거려? 잠깐만 반대인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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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서버를 못찾아가지고 그래요 이쪽이 오리지널 이쪽이 필드에요 아까 저기있던데 반대에 각도기님도 안녕하세요 아 아 스태고 나버려 트릭기 나버려 스태고 얘 하나만 있으면 돼 한마리도 태밍하지 않을까? 태밍 할 수 있을것 같은데 태밍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태밍 2배 이벤트 맞았잖아 왜이러니 이러니 뛰어 야 야 적당히 때려 적당히 적당히 야 프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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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밀리 패밀리 적당히 때려 적당히 적당히 때리라고 참 이거 뭐 데드야 뭐야? 데드야? 망을 스태고 헬스 올리고 제가 지금 이 서버에 모자도 안입고 나왔어요 스킨 스킨도 안입고 나왔어요 아 얘 왜이래 상태가? 먹어 클론님 어서와요 망을놈아 먹어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거 필요가 없을것 같애 너 맞았을꼴 너 맞았을꼴 너 맞았을꼴 너 맞았을꼴 패시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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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뭔가 테이밍을 해야돼 이 스틱 껌마리로 모자라 도도 꺼져 지금 11분 남았죠 12분 지금 벽이 여기까지 왔는데 뛰어 컴온 지금 빙하기 이벤트가 왔는데 저는 아직 그냥 살짝 추운정도 고산지대로 올라오면 되나봐요 이것도 화면 왜이렇게 깨지니 야 3마리야 3마리 아파 야 이놈의 새끼야 아파 그만 때려 야 여기서 사람 마주치면 큰일인데 도도라도 해요 무슨 도돌래요 야씨 나 지금 스테미너 없다 야 누워 야 누워 야 위에 누구 올라와 있겠지 쌈 붙여 쌈 붙여 저기 누구 있네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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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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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블룸아 사블룸시켜 아프다고 안에 별것도 아닌게 진짜 이거 내놓고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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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금 이 꼭대기에 저밖에 없는거 같으니까 여유있게 가두세요 간니맞자이엄 어서와요 간니맞자이엄 어서와요 간니 왜이렇게 늦었어 저거저거 얘 내꺼인가? 아니다 얘 누구있어 지금 아 아 정말 겁나 따로오네 내 공룡이 내가 잡은 또다른 공룡 못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패시브 패시브 누르면 돼요 얘를 좀 이따 저격으로 합시다 놀라와 우선 놀라와 컴온 칼님 어서와요 헬로방가 칼님 빨리와 빨리 지금 바빠 얘 내추럴로 바꿔놓고 우승 몇번 했어요? 한 번이요 한 번 꼴랑 한 번 야 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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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성비 산성비 여기 밑에 여기 숨으면 될거 같아요 지금 한 명 남았거든요 저 말고 지금 서버에 한 명 남아있어요 한 명 이렇게 여기 숨어있고 헬스를 보면은 차고 있죠 헬스 차고 있어요 요렇게 돌 밑으로 들어오면은 산성비가 와도 헬스가 안 딴다는거 얘 지금 이거 죽은 사람 공룡인가? 오늘도 먹방 하시는데 오늘 먹방 안해요 지금 먹고 있어요 죽은 사람 공룡 이렇게 뜨나? 쏴볼까? 언클레임 가능하다고요? 죽은 사람 공룡이면 언클 가능 그러면은 요 비만 머지만 한번 해볼게요 야 끝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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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로마 끝나라 흠 니가 3분 이상 내려가지고 산성비만 내려면 저는 진짜 당황해요 녀석 몸맨대를 쳐야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되나 잠시만 어어? 뭔 상황이야 이게 야 애들 언클 가능하대 뭐야? 니아님 안녕하세요 뭔 상황이야 이게 서브렉이야? 여기로 내려가서 아래아래 여기로 내려가서 아래아래 여기 있을거야 레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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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추천좀 해주세요 추천 이건 엉클이 가능하다고요? 이게 엉클이 가능하다고요? 이 키 안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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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키가 안울려요 망알 먹을게 없어 또 먹을게 없어요 풀풀풀풀 아 엉클이 안되면 살아있는 사람꺼에요? 지금 이 서버에 저 말고 한 명 남아있거든요 저거 지금 넘버툰데 두 명 살아있는데 한 명 살아있는 사람의 맘모수 두 마리 여기다 두고 간거면 엄청 못한 사람일거에요 우선 먹어 뛰어 뛰어! 상자가 공중에서 춤추나요? 자 다 왔어요 자 다 왔어요 스테거 버리고 손으로 깨시네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지막 한 마리만 잡았는데 한 명만 잡으면 돼요 오케이 얘도 태어났고 야 따라와 나 어떻게 해야되지 내추럴 뉴어 타겟 쟤 뭐 발견했나보다 뛰어가죠 화살 소리 들렀고 야 나 이거 우승하는거 아니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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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한 명 오케이 한 명 발견 한 명 발견 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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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총 있어 얘 총 있어 총 있어 총 있어 얘 뭐야 오우 망할 know 총 있어 어디서 주셨다 이거 오 망할로